뭐할라고? 이 포트더게트더 몽빵 신제품 미친놈인가? 시작하자마자 왜그래? 잉? 너 우영호도 안보는겨? 대세를 따라가야 듣고! 백투더 백투더지 나도 알아 알문서 지랄이요 신제품 뭐야? 이곳은 돌아온 이상혜씨 초코팡팡 이곳은 돌아온 이술이의 초코파운드 이곳은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 쓸데없이 말 붙여서 길게 할래? 알았어 메타몽 맛없다고 소문난건데 왜 가져왔어? 에이 먹어봐야 내 맛인지 니 맛인지 아는거지 그건 잘했네 얼마야 메타몽 2,000원 이상혜씨랑 이슬이는 1,500원 특징이 뭐야? 메타몽은 블루베리 들어간 찐케익이고 이상혜씨는 빵에 초코슈크림 이슬이는 초코파운드 개기랴 크게 다른거 없는데 왜 자꾸 나오는거야? 이 돈또기 올라갖고 띠부씨를 2세대에 팩 16개를 추가했비야 그럼 신제품은 2세대만 나오는거야? 아뇨 1,2세대에 다 나온 비야 이건 뭐 확률이니지 변신법이 아니고 아 됐고! 아직 게임이 얘기 그만하고 먹어봐 이거 뭐 적은거요? 맛은 어때? 이슬부터 파운드 케익까지는 아니고 그냥 초코 빵이네 이상혜씨는? 초코슈크림까지는 아니고 그냥 초코크림 메타몽은 진짜 별로야? 얘네 왜 옥수수 빵에 나 블루베리 타놨냐?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야 이거 보라니도 오일 걸렸어 더러워서 안 먹어